이 새끼도 없는데 왜 이래? 이 새끼도 없는데 왜 이래? 이 새끼도 없는데? 유재석 재수 오빠 유재석 재수 오빠 아! 아우 짜자자 이건 잘렸고 비오빠랑 이건 혈이 아니야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아우 짜자자 어우 이야 어? 누누난 나가? 너 따라 함께 강남도 척 한 번 해봐 언니 아시잖아 우리가 수미샘이 틱톡 중에 눈은 나날 하고 싶대요 도전을 하고 싶대요 하실 수 있겠어? 여기서 하자 어디요? 나무에서? 이렇게 다 같이 합시다 우리도 다 다 우리 다 같이 병만이도 와봐 그냥 그냥 그랬어 머리 앞으로 쳐 그냥 치르면 돼요 처음부터요? 아 갑자기 뭐 바지를 벗어요 바지를 왜 벗고 아니야 바지 벗는데 바지 벗고 아니 준비하는 거야 아 음악 크게 들어 이거야 이거야 봐봐 그냥 너무 맛있어 눈은 나나 1 2 3 4 이거? 다리 좀 한 번 보여주잖아 그래 대충 해 아니 근데 아까 동영상을 보니까 제시야 이렇게 했더라고 저렇게 했더라고 저렇게 했더라고 저렇게 했더라고 저렇게 해야지 그거 한 적 없는데 아니 진짜 사람이 없대요 아유 하하하하 저렇게 했더라고 저렇게 했더라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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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니야 깜짝 놀랐어 아니 아니야 니가 아니야 아 엉덩이를 쳤어요 엉덩이를 어떻게 해 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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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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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를 제 소리 치시면 돼요 이렇게? 아 자 오케이 얘 포인트만 알려줘 그래도 다리 다리 한 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한 번 쳐주세요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니까 말을 봐 마주 봐 마주 봐 제가? 응 그래야 내가 니 안무를 따라하지 그렇게 잘해줘 이런 게 없네요 이렇게 봅니까 머리요 됐어 나를 하나 둘 셋 넓 이것만 하고 있어도 되잖아 여기가 빨리 백 야 어우 추워 맞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맞아 이거야 눈을 안 나 어우 추워 이게 이게 아 이거 겨울에 만들었어? 이 노래 겨울에 만들었어?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이거 하고 어우 추워